안녕하세요. 미니식스입니다. Hello! 홍콩! 2016년 첫 쇼케이스를 홍콩에서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. 홍콩에 되게 맛있는 게 많다고 돼. 여러분 고맙죠. 팀섬, 에그타르트, 완탕면! 그리고 홍콩의 야근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. 가장 빨리 여러분들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2016 쇼케이스는 홍콩 1월 15일 밤 8시 홍콩 키텍 뮤직선에서 개최합니다. 여러분, are you ready? Let's go party!